전 구학본입니다. 저 2일인데요. 90년대 대학생 컨셉으로 국회 잡은 거 아닐까? 맞네. 요즘 그런 감성 유행잖아. 그러니까 1999년에 살고 있고 저는 2022년에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. 그렇죠? 물어볼 것도 좀 있고요. 연애 상담이요?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. 무슨 영화요? 실이요. 네, 저 여기 있어요. 우리 다시 솔직해져봐요. 진짜 구학본 맞으세요? 그러는 문희 씨는 21세기에 사시고요. 저랑 문희 씨는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거예요. 응답 바랍니다. CQCQ. 그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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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